일단 뭐 얘.. 자고 있고.. 아!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네? 괴물 어딨어? 괴물이 없는데? 위에 있어? 아! 얘야! 이건 또 뭘까? 이거나 먹어라! 지나가용! 어라? 에헤.. 어허허허 쉣 뭐야 이 조그마한 것들은? 어? 이것들이.. 아! 오 쉣 이것 따라 무빙 아! 또 뭐라 entsche niez 이 정도면이 아야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